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휘입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6, 7일 후에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지금 초박빙이다 라고 하는 뉴스가 많지만 대체적으로 판세가 갈렸다라고 하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가 뒤심을 발휘하면서 대세를 움켜쥐었다라고 하는 분석이 강합니다. 여전히 헤리스가 앞서고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그런 여론조사도 있지만 좀 더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 대선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부정선거 이슈가 지난번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엄청나게 지금 부정선거 이슈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런 사건이 터졌죠. 미국 대선 9일 전 투표함에 불이 났다. 이게 방화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투표용지 수백장이 소실되었다. 타버렸다. 오리건주, 워싱턴주 등에서요. 불과 몇 시간 차이로 방화가 의심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요. 투표용지가 수백장이라고 합니다만 수천장이 될 수도 있겠죠. 현재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요. 심각한 사태를 지금 예고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요.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하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미 나라가 두 나라가 됐지만 미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두 나라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에요. 반반 서로 적대적인 그런 반대 세력이 거의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미국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다. 봉착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정말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고 지구촌 유일의 절대 강자를 자처하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죠? 이 관련된 이야기들은요. 벌써 어제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떠돌았습니다. 이게 방화 테러다. 라고 보는 거죠. 지금 방화 테러 당한 이런 카운티를 보면요. 대체로 공화당이 앞서는 곳이라고 합니다. 공화당이 앞서는 곳. 공화당의 텃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이 때문에 좌파들 혹은 민주당 지지 성향들이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적자한이 있는 거죠. 도날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준비한 게 있지 않나. 부정선거를 또 회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판을 뒤집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극단적인 방법도 지금 구사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미국은 난리 났습니다. 제가 볼 때 부정선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엄격해야 되잖아요. 투표할 때 너무도 허순하다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전부 가짜 투표를 한 겁니다. 우파들도 했대 그래요. 이번에. 니들만 부정선거 안 했냐. 우리도 한다라면서 소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유럽에서도 건너가서 미국 국정이 아닌데도 그냥 들어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저런 약간만 트릭을 구사하게 되면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이거 없애지 않으면 지구촌에 공정한 투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전부 다 그 증건대용.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인정샷을 올린 거죠. 전부. 여기 보면 소련, 러시아로 된 것도 있죠. 여기 보면. 이런 사람들도요.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서 가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 이야. 이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요거는 아직 정식 뉴스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SNS에서는 이건 난리 났습니다. 심지어는요. 한국인까지도 여기 한국으로 된 사람까지 가서 이렇게 투표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참으로 두근두근 기분 좋다. 개인적으로 투표를 이렇게 해봤다라는 건데요. 아이디는 체크하지도 않았고 미리 준비해간 내 유권자 바코드 체크한 후에 이름을 확인하더라. 내 생년원리를 물어봐서 대답해 줬다. 아이디 줄까 하니까 여기 이제 자원봉사자 할머니가 유권자 등록할 때 해서 괜찮아 라고 하면서요. 거의 제대로 이렇게 따져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투표했다라고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은요. 소위 트럼프를 찍었다라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투표권을 갖지 않는 혹은 투표를 가졌더라도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투표를 중북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죠. 그래서 부정선거에 자꾸 당하다 보니까 보수 혹은 트럼프 진정에서 니들만 하느냐 우리도 하겠다라면서 자발적으로 어떤 조직이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좌파가 압도적인 그런 곳 있잖아요.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한 그런 동네에서는 정말로 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신분증 확인 자체를 안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 살고 있는 우파들이 트럼프 당선을 바르는 우파들이 대거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말이죠. 좌파 동네의 원정을 돌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부정선거로 도널드 트럼프한테 투표하고 인증하는 게 트렌드라고 합니다. 일부러 부정선거를 하는 거죠. 트럼프한테 찍고 그걸 인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SNS에서 좌파 민주당 지지자들 그 조직들이 맨날 부정선거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빨에는 이빨 이런 식으로 대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부정선거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결과만 보면 너무도 황당한 이슈들이 많은데 너무 이게 노골적으로 풀스케일로 진행되다 보니까 설마 부정선거겠어? 설마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걸 보면요. 그렇지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이 북귀화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개표 완료 전에 이미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승리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쪽에서는요. 분명히 이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표가 끝나기 전에 이겼다를 선언할 계획을 짜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걸 읽은 겁니다. 헤리스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개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트럼프 쪽에서 내가 이겼다 대통령이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는요. 헤리스 쪽에서도 우리도 이겼다라고 같이 빅토리를 선언할 것 같아요. 이게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자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이런 투표에 관한 그야말로 원조 국가나 다름없는데 이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고요. 더 이상 전자개표기 혹은 사전선거 투표 방식에 이런 어떤 선거 형식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국민의 뜻 공정한 선거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사전투표는 없어야 돼요. 사전투표는.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런 논란이 이렇게 크게 일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놔두는 것은요. 이것은 무지목매함을 넘어가지고 이 죄악입니다. 죄악 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 없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전투표만큼은 인정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본투표 하루에 다 끝내야 돼. 정 안 되면 하루 연장해서 이틀 달아서 그냥 중간에 사이를 띄우지 말고 텀을 두지 말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미국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게 부정선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 쪽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이겼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만일에 결과가 이상이 나오기 전에 미리 그냥 선수를 치는 겁니다. 내가 이겼다. 다시 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난 4년 전에도 거대한 폭동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에 트럼프가 질 경우에는 미국인 69% 트럼프 대선저도 승복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만일에 트럼프가 지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러니까 개포에서 지는 거죠. 이상한 어떤 현상에 의해서 졌다 생각하면요. 그야말로 이번에는 진금 승부가 미국 안에서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확률이 옛날에 힐러리하고 할 때 이랬었죠.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1% 힐러리가 이길 확률이 99%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확률이 무려 9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폴리마켓 같은 데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압도적이죠. 65.1 대 34.8 대체로 이런 수치예요. 이 폴리마켓이 사실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누가 이긴다 이것을 어떤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베팅을 하는 그런 건데요. 여기서 거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의지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기간에 걸친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라고 지금 보는 건데 여기 보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안과 서안 이쪽에 이제 바다가 쪽에 이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빼고 그리고 5대5 주변의 민주당 지지층 빼고요. 전부 이제 붉은색이 되는데 붉은색의 크기가 더 커졌죠. 자 이대로 가면 트럼프가 압승한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득표에서는 비슷할지 몰라도 경합지구에서 트럼프가 거의 다 이긴다. 이런 거죠. 자 트럼프 눈치 36년 만에 대선 후보 지지 포기한 워싱턴포스터. 그 자존심 췐 워싱턴포스터. 여기서 지금. 지금까지는 대선 후보 주로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네요. 자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느냐. 지금 과연 미국이 이제 선거 후유 쪽으로 인해가지고 거대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지금 세게 이제 걱정하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관심거리입니다. 트럼프의 기질로 봐서 그리고 그 지지층들의 지금 벼르고 있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볼 때 엄청난 후폭풍이 이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만일에 트럼프가 이기는 쪽으로 가버리면 뭐 조금 이렇게 덜 소란스럽겠죠. 민주당 지지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은. 그들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서 뭔가 이렇게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공화당 쪽보다는 좀 약해요. 제가 그럴 때.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요. 분명히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허술한지 아시겠죠. 투표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게 점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맞는지 확인 절차 이런 것들이 허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투표를 한 사람이 또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럼 부정선거 투표 방식으로 어떤 국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어떤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렵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일주일 안에 이제 드디어 결반이 납니다.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